도록 하죠? 네? 뭐하는거야? 어디에 있는거야? 바스타드 저기 양손검 타셔야 돼요. 저요? 예, 성기사는 무조건 양손검이에요. 저, 그 뭐지, 그것도 안 찍었는데요? 양손 무기 스타일 이제부터 타시면 돼요. 양손, 양손검하고 양손 무기 스타일 있잖아요. 쌍, 쌍검이 아니야, 양손이요? 쌍검말고 양손이요. 투엔드웨폰 스타일인가? 다 박살을 내고 다닐 수 있죠. 양손검하고 그렇게 타서 나중에 카르소미어를 드시면 다 박살을 내고 다닐 수 있죠. 팔라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탱크나 방어하는 거라서 방어로도 투하해야 될 것 같아서 베이스가 찍었거든요. 여기선 가장 공격적인 포지션을 담당해요. 이름하고 참 다르네요. 다른 게임은 앞서 나가서 몸빵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몸빵이라기보다는 일단 작사를 내놓고 파티를 정돈해주는 식이거든요? 자, 그 뭐야 저는 그 뭐지? 그런 걸 안 알려드린 게 그냥 안 알려드린 게 자기가 마음에 들고 하고 싶은 캐릭을 하라고 자유스럽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쓸 무기가 없어서 아니 뭐 그냥 뭐 어쨌든 없어도 그냥 쓰면서 그냥 갈 수는 있으니까 그 생각하고 했던 건데 근데 좀 이제 다들 굶주려 계시잖아요. 죽이는 거에 아니 뭐 펠라딘은 단적으로 말하면 펠라딘은 카르소미어 그 다음에 바스타드도 괜찮아요. 퓨리파이어 제가 알기로 바스타드일걸요? 퓨리파이어가 어떤 뭐였어요? 저기 센티네일 퓨리 네? 그것도 그것도 홀리어벤저거든요? 아 그래요? 네. 퓨리파이어도 제가 알기로 바스타드라 바스타드 지금 두개 타놓으셨죠? 네. 아 그러면은 뭐 꼭 투앤드나 퓨리파이어 그래서 저는 피에스 피에스님이 다트봐바 한다고 하셨을 때 참 재밌었는데 피에스님 다트 되게 잘 던지잖아요 다트 맞을거예요 아 혹시 나 왜 못 움직이지? 어 이상한데? 아하하 진짜 나 힘이 약해가지고 그러면 안돼 혹시 그 공략사이트에요 이제 이제 클래스에 맞는 적절한 무기도 나와있나요? 어? 벌써 말 걸었네? 클래스가 들 수 있는 무기가 따로 있어요 근데 앗! 혼자 가신다! 혼자 가신다! 아까 말씀드린 무기 같은 경우에는 탈라딘만 될 수 있어서 어 어 그런데 올해 끝까지 진행을 안 해봐가지고요 어떤 무기가 좋고 어떤 무기인지 잘 몰라요 앙클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다 제 기능은 하고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건 그게 너무 아까워서 어 정말 좋은 무기 어! 내성했어 어디 어디 계세요? 지금 어 또 내성했어 아 내성이 왜 이렇게 잘 돼? 두벌 지금 빗어나갔어 아니 뭘 쓰셨길래요 수만요 치면 안 먹죠 얘가 HD가 4D 아니 여태까지 수돈이 다 먹었는데 안되거든요 소임이 없어요 치면 되잖아 돼요 돼 오오 어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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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 어 응 동네 그거 빼고 오시려고 했구나 어 왜 크리프야 이게 안써지지 캐스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게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아닌데 어 어 아 이러다 손바닥 보겠어요 조심조심 아 일부러 그런거에요 일부러 일부러 그런거에요 일부러 그런거에요 그 같이 하기 위해서 예 죽었잖아 그래서 그런거 오 피사님 어서 오 적절하네요 예 적절하죠 적절하죠 질레이는님 그냥 뭐 마스터리 신경 안쓰셔도 될거같애 숙련 다스타드 타노셨으니까 자 야야님 야야님 설마 야야님 어디가셨나 야애들 야애들 내성이 무섭게 야야り 야야애들 야애들 다그 야애들 야애들 누가 자꾸 이렇게 치는구만 여기 일단 구덩이부터 다 같이 가죠 나 일단 안맞게 깜빡하고 방패좀 써야겠다 AC좀 높이고 가치관 파악 스크롤 나왔네요 가치관 파악 가치관 파악은 여기서 쓸데가 몇근도 없는거같애 가치관 파악 야 이게 이상하네 저거 계속 팔 수 있는 것 같은데 암클 에그 저거 이야아 와우 저거 머리를 들고 가요 머리를 들어서 드레이너님한테 다 줘 드레이너야 뭐야 한계치까지 들었는데 시체 들어서 안돼요 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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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요님하고 얼마요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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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어나네 뭔가 식별 안되는 다트가 저기 템 다 챙겼죠 네 제가 챙겼습니다 어 고스타머 죄송합니다 이건 너무 이게 원래 이게 안먹어야 정상인데 슬립이 아 이게 안먹어야 정상이라구요? 네 슬립 자체를 지팡이에 넣는 거라면 안 먹어야 돼 압때비가 LHG가 4가 넘거든요 하긴 근데 이거 걸리는 가장 큰 아 이거 이거 가져갔지 아 이거 나 들지도 못하는데 이거 두고싶은데 어 저도 안돼 어? 얼마님도 안된다고요? 어? няняня acronym 라인님 어떻게 어떻게 Sherry 스포 laugh 마이님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하나 있어요 여기 미죠 물리약 말도 로 저거 먹읍자 아이고 아이고 오 오 오 뭐야 이거 반지 쓰면 안되겠네 왜요? 큰일나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어우 이 반지 흉물 쓰는거 아우 야 정말 500이 장난 아니다 500파운드가 시체로 거래를 하죠 이제 저거 머리통 하나에 500골드에요 아 깜짝이야 저 머리통 하나 500 오오오오 나 근데 지금 방어마법이 써있어가지고 빨리 어 아 잠깐 어 맞는다 괜찮아요 지금 방어력이 좀 돼서 제가 스크롤 쐈어요 아니 뭐야 이거 빠바밤 내상이 엄청 높아져가지고 애들 안맞아 왜 안통해 어 다 걸렸구나 어 빅몬드 마셔오세요 반가워요 아 내 치료맘부터 오메이제 일단 저장을 좀 하는게 네 저장 한번 하죠 자 저희 저희 앙크에그 저거 팔고 와요 팔고 그 갑옷 만들고 아이고 피해시폰 느려졌다 그거 하나 벌려요 저주세요 어 어 그다 들레는 줘요 들레는 들리는 어디지 어 오케이 고 그 저기 뭐지 프리스트 반지도 팔았죠 예 하하하하 그거는 근데 다시 사면 좋긴 한데 너무 비쌀거에요 그거 만원 넘을꺼 아단티스네 그건 포기해야돼 어쩔수없어 어딜다 팔았는지도 기억이 안나 아니 성기사와중에 도둑놈을 보고 그냥 가네 어 아단티스 진짜 아유 나 매기만들 이게 내가 싸울깨가 별로 없어 됐다 왜이렇게 도둑이 많아 아니 왜이렇게 내성을 잘하지 정말 이상하다 말이야 응 원래 슬립봉 하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데 한번 사지하면 일단 아 이거 만들면 하기가 또 못파는데 이거 개수 확인해서 해야 되겠는데 그럼 그럼요 하나만 땅에다 떨어뜨려 놓으면 되죠 아아 예 하나만 땅에다 떨어뜨려 놓고 네 저희 보만 들어가는군 앙크에그 가보시오 아 제가 끼고있는거요 예 꽤 좋거든요 아 근데 앙크에그가 뭐 그 바바리아는 못끼나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죠 캐스포님 내려져있네요 캐스포님 내려져있네요 아 저 주세요 좀 아 아 왜 저한테 일단 바닥에 하나 떨어뜨려 놓을게요 저 주세요 저 네네네네님 바닥에 떨어뜨려 놨어요 네 아 아 하나 떨어뜨려 놨네요 네 주세요 제가 갖고 갈게요 어디갔어요 저녁이라서 없구나 아 아 아 네 없어요 예 없어요 드릴게요 21시 9시야 아니 없어요 한 번 하룻밤 자야겠다 아이씨 장사를 하겠다는거요 말겠다는거요 하하하하하하 진짜 썬더헤머 쟤네들은 예 완전 바가지 장사하는거 같애 앙크에그가고 아니 쟤네말고는 밤이라고 장사 안하는데도 없어요 또 쟤 쟤 쟤 쟤가 이게 바이어볼도 쓰고 막 이게 그 있잖아요 바이어볼도 쓰고 해골왕도 쓰고 범위마법 있잖아 마법사에 없어 그런게 원래 선빵을 날려야되는데 선빵을 못날려요 아비달짐 말고는 다 아군도 포함을 해가지고 어 누가 한명이 없지 피에스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케이 열여섯시간동안 잤네 아 다행히 오후 좋으시네요 오우 아 식별할게 다섯개나 식별할게 다섯개나 식별할게 다섯개나 있다고요? 네 어 나 힘도있네 저것도 좀 이따 써야겠다 저기 앙크에그 아니 일단 다 팔죠 하나 남아있는걸로 하면 되니까 하나 그 떨어뜨려 놨죠 네 오케이 계속 걸어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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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1번 야아 돈 그냥 아 좋아좋아 아 됐어 됐어요 들어요 들었나요? 들었어요 여..여기 있어 아니 가보십이라고 아 6천골드 드릴테니? 야 6천골드면은 하루를 안기달려도 되네요 아 마법봉 하나를 먹어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사전골님 어서오세요 아 반가워요 마법봉이요? 그럼 화염 과식일거에요 내가 신병을 이거 해주나? 안해주지 않나? 어 안해주죠? 어 안해줘 마을..마을 가가지고 해야겠다 이거 여관가죠 다들 예 다하면 여관으로 오세요 뭐 이것저것 하시면 뭐 이것저것 하시면 어 돈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 4천골드 써서 그래요 아 맞다 4천골드가 그걸로 나갔지 잠깐만 보자 이거 얘 얘 뭐 물건 파나? 물건 안파네 드리즈트는 만나셨어요? 네 그냥 보냈군요 네 잡을 방법은 없잖아요 죽일라면 그런 애들을 죽어야하는데 música 근데 경험치가 왜올라요? 네? 경험치가 뜬금없이 17이 올라왔는데 이거 뭐 상셋따 하신 것 같은데 아 음 그런거 같애요 엥 hu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 동굴넥대네 동굴들끼면 틈만 나면 정말 도둑처럼 행동해요 저는 방송들 보면 아주 그냥 아 정말 재밌어요 도둑집단 도둑집단 근데 이게 나같은 놈만 6명이서 같이 하면 정말 재미없어 아 21골드 나란님처럼 한 번씩 피해했으니 포처님 피해했으니 뜬금없이 말 걸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아니 그 이제 네로님 이제 들어와가지고 방에 들어와서 막 정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막 여러명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전부 털고 있으니까 거의 다 부시고 다니고 괴성이 넘친단 소리죠 아니 너무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방송을 알아 나만 방송을 몰라 왜 다트가 왜 나한테 다 왔지 어! 여기 한번도 안턴 곳이래요 아 근데 NPC가 왜 왜 있는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자야되요 잠시만요 여깄쯤 털고 아 여기 어디야 또? 두명이서 열심히 놀아다니겟네 아 쟤가 문제인데 아 여기 위에 오셨던거구나 어 얘 누구에요? 여깄어요 예스 자 아직 한명이 나양인데 저 위에 있어요 아 일시정지 일시정지 왜요? 일시정지 걸린 어? 아닌데요? 땅 내려왔어요 자 한번 두번 어? 자 두번 세번 오케이 됐어요 더 자야되지 않나요? 하루 아니에요 하루? 아까 4천골 줬잖아요 예예 6천골 주면 하루만에 죽은거일텐데 아 그래요? 몇번을 자야되지? 이거 자는것보다 그냥 어디 갔다오는게 나을건데 아 그.. 아아 멀리 이동 네 끝에서 끝으로 어디 만들었는지는 한번 잠시만요 잠시만요 전화를 보면 되지 참 잠시만요 전화를 나올텐데 퀘스트가 아니라 일진데? 퀘스트가 아니라 일진데? 일찍 하루나 이틀 정도 더 걸릴거래 아 하루 이틀 그러면은 일로와봐요 멀리 한번 갔다오죠 장걸여행 멀리 한번 갔다오죠 장걸여행 우리 산책이나 한번 하고 봅시다 라스우드 밝히고 오라고요? 라스우드 밝히고 오라고요? 예 한번 밝히고 오죠 아 16시간으로 되는구나 라스우드도 인간님 어서오세요 라스우드 갔다가 놀요새 갔다가 오면 되겠다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야 너 혼자 왜왜왜 일로왔어 왜 다들 루틴은 기본으로 일기운 여신이 어떤거 하고 있다고요? 다들 특히 근접분들 죽자마자 바로 루틴가 다음목받되고 예 한분이 중간에 경험치 맞춰서 어? 합류를 했어요 다행히 클레릭으로 어디가요? 이리와요 어디가요? 아니 여기 쫙 밝히고 다시 돌아가요 밝히자구요? 여기 가면은 도저캠프 바로 들어갈텐데 합류해서 아니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에 아마 비코니아가 있나 그럴거에요 어어어어 동울룩룩룩룩룩룩룩룩룩룩룩룩룩 으아 시간정지 혼자 안자는데로 도망가기 이럴때 화이오브를 한번 빵 던지고 싶다 도망가기 너무 잘 터트리시려고 또 있다 마킹용용 원숭이라나 아닌데 여기 합류하겠냐는 이제 있었던거 같은데 왜? 아 몰라 뭐 있으면 뭐 가져 여기 살인사건이 있던 현장 아니에요 봐봐요 여기 돌에 지금 머리 빵야 해가지고 여기 피가 이쪽으로 쓸려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기벌링들 해가지고 그냥 자 합류하고 싶소 흐흩 크흐 estilo 아하하하 아니 아니 제 합류하면은 겨우치 더 좋는데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 퀘스트도 두개 더 받을수있는데 그래도 성기사가 일행에 있는데 뛴다는게 좀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저, 저는 바랜새로 형들은 다자 인마 다자 도적의 머리다 도적의 머리는 동굴룩대왕님한테 다쳐야지 도적의 머리 도적의 머리 이벤트 일어나는 도적의 머리는 자막이 없다니 나 화면이 이상한데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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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시다 아아 예스 아이 마법사가 잠깐 돌파사이 장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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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최고의 소설어 그건데 동룩인데 네 맞아요 제가 소설어 최고의 동료죠 아마 대마법사이로브 가지고 있어요 대메? 뭐라구요? 지금 잘못 듣는 것 같거든요? 대마법사이로브라고 하신 것 같은데? 대마법사이로브 가지고 있어요 아칸이요? 아.. 아칸이구나.. 아.. 아칸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선한이 필요한데 뭐 근데 어차피 선은 너무 비싸가지고 오오오 어우 성혁을 되질뻔했네 성혁이 켄슨 시간만 조금 빨랐으면 좋았을텐데 그래서 메이지 클레릭이 사기라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메이지 클레릭이 에어 이에 화살 진짜 허가스럽게 들고 다니는데요 야 이거 왜이렇게 빠르냐? 곰이 이동속도가 엄청 빠르네? 되게.. 크리쳐 속도가 다 다른 것 같아 저거 왜그런지 보니까 그리즐리.. 아.. 윌슨 오브 그리즐린가? 숨겨진 동료? 이스타에그 동료가 곰이더라구요 이스타에그 아니 늙대도 원래 사람보다 느리잖아요 살짝 아 그랬어요? 네 살짝 느려요 어어 완수현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일단 위에 밝히고 더 나머지를 돌아보는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맵을 밝히고 어? 야 이거 안돼 됐어요 됐어요 아 이거 참 그거 있어야 되나 어 뭐야 이건? 육척풍 플러스 1 자리네 이건 니나의 지팡이 저기에 니나의 지팡인가? 저기 아무나 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참 집중 강아지들이네 여기에 아마 쉐도우 드로이드를 만나지 않나? 여기요? 미친 미친 드로이든가 쉐도우 드로이든가 그 저쪽 아닌가요? 저기 어디냐 클러고드 쪽? 여기 맞나? hela 행치가 있네 아 마져 어 멍청이들 얘네 어떻게 말해도 공격을 해 자! 매직미사로! 자! 캐스트 끊고 또 캐스트 끊고 오!! 내가 안끊어야겠다 오어 martyr 내 성공임! 성공! 아! 아, 아퍼. 나 공부하지마 어? 어, 이게 누구야? 어? 얘 이 자식, 원래 나와가지고 그 그거 하는 앤데?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하는 앤데? 아니, 전투 도와주고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죽여버린 것 같은데요, 누가?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자 누군가 어 누군가 아마 공격을 했겠죠? 지도세도 모르게 흐흐흐흐흐 대놓고가 아니라 지도세도 모르게 팀키라고 정말 어, 마법이 없네? 비쌩 흐흐흐흐흐 이 크로매틱 오브의 그거 있죠? 그... 부가효과들 네 그게 효과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너무 안좋았어요 진짜 그니까 저게 의외로 잘 걸리더라구요 여기 오른쪽으로 뭐 맵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나를 누군가 자꾸 떠나가는데 PS4님 어? 어어 PS4님? PS4님 뭐 하러 가셨다 뭐 하러 가시면서 나한테 따라가게 해 놓은 것 같애 자 보자 여기 가운데만 밝히면 가운데만 별거 없을 것 같애요 3레벨을 참 쓸데 너무 많아가지구 어 흐흐흫 흐흫 다들 다 다 다 다 다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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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뭐지 전체 마법 쓸 정말 기회가 없다 아 큰일 났다 어떡하지 전체 마법 수면 쓰고 계시잖아요 흐흫 내가 쓴게 아니라 마법법이 공포에는 끈 안거릴텐데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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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은 시간 좀 되겠죠 다 놀려세요? 왜 거기는 왜요? 시간보러 하려고 그냥 가도 될거에요 왕복 32시간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가도 근데 한군데 들렀다 가면은 충분히 될거에요 혹시나 몰라서 그냥 확 그냥 시간을 거기까지 가는건 좀 거기까지만 48시간 걸리네 가는데 48시간이면 거의 얼마하네 52시간이구나 50몇시간 오른쪽으로 못가네 가는데 없네요 아니 또 저녁이야 50몇시간 아형하고 그냥 미병 잡아요 크 창 쓰실 분 없나요? 창 나냥님이 창 찍었을텐데 네 한칸 1포인트 찍어 마법창 들렸어요 아 아 아 여긴 트럭컵 아 그래? 고 백파이터요? 설마 백파이터요? 설마? 백파이터가 벌써 나와요? 아니겠죠 아 그냥 식별도 한번 해야되는데 여기 바이레고스는 식별을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옆에 신전 가야죠 그쵸 신전밖에 없죠 네 오오 됐어요 이거 한번 저기 뭐냐 피에스님? 피에스님 아 너무 멀리 있네 밖에 있어요 피에스님 어 백파이터에요? 백파이터에요? 플러스 3 버려요 플스님 한번 입어보세요 한번 입어지죠 아 안입어지는데? 원래 냥냥냥님도 그럼 못입나? 뭐야 한번 입어볼까요? 냥냥님도 못입겠죠 잠깐만요 젖주 제거중은 없죠 오 백파이터라 저 백파이터 자기한테 댐지가 들어올걸요 아마 저거 없애야죠 네 네 없애고 쓸래요 뭘 없애요? 뭘 없애고 쓴다고요? 저거 능력 없앨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못 없애요 저주 제거를 저주 제거를 없앨 수 있다고 뜨는데 아 그냥 찬거를 저주가 받으면 이제 근데 일단 신전에 가야돼요 저주제거 주문이 없잖아요 고고고고고고 지금 찼어요? 안찼으면 상관없는데 그냥 팔면돼요 아 근데 갇혔어요 저 갇혔어요 예? 갇혔다니요? 아 잠깐만 어 앙크에그가 못입는거 같은데요? 그럼 제가 써야겠네요 그럼 제가 써야겠네요 뱅데님 술주셨어요? 예? 뱅데님 술주셨어요 누구? 아 음주방송이다 뭐지 이거 어? 인간님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를 두번 아 아 아 이것도 다 팔아야되는데 저거 팔아야되는데 왜 가지고있어 계속? 아 아 문을 왜 닫아? 흐흐흫 진짜 팔았네 음 대마업새로도 팔고 이것도 팔고 6천분도 팔고 아 아 아 이거 만 만얼마에요 장물을 받지 않는다고? 뭐가 장물인데? 아 아 뭐가 6천붕 1이 이게 장물인데? 에? 아 이것도 장물이고? 아 아 이게 장물이야? 흐흫 그걸 알아보는게 더 신기해 네 우와아 이거 흐흫 흐흫 장물 받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죠? 원회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도둑길드 도둑길드 그 상에 잠만 일단 상황가서 한번 식별 한번 하자 어 어 저의 전체를 최저기위에 백파이터스는 최20 봐봐 최20 면 건강기심 20이란 소리 아닌가 그러면 그러면 바바리안이 체력 20이라도 그걸 다 받나 보너스를 레벨을 보너스는 몇가지 받나요 레벨을 보너스는 몇가지 받나요 전사는 7까진가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없어요 전사 개통은 다 7까진가 공량 23인가 4부터 그렇게 최대치가 되는데 다른 직업은 못 받아요 그러면 바바리안으로 체력 아까 건강 20 아니 식구 찍구 건강체 바로 시작하자마자 달려가서 중간포선 2개 먹고 달려가서 그것만 살짝 먹고 나오면 최대 체력이 되겠네 네 지금 그래서 딜레인님 건강책 쓴 것도 좋은거에요 지금 어쨌든 전사 개통은 다 보너스가 인정이 되니까 다 왔나요? 나 참 슬슬 스토리 모드 스토리모드 가야겠죠 필드벨이 필드벨이 슬슬 펠드베일에서 북쪽으로 해서 프렌드를 하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가는게 낫나? 그래도 되죠 그건 모르겠네 어떻게 가도 상관은 없죠 그냥 대충 가죠 네 자 잠깐! 스탑! 하룻밤 자요 저녁이잖아 저녁엔 잠을 자줘야되요 저녁엔 잠을 자줘야되요 오케이 오 바로 앞에 있네 자 가까이 가지마요 가까이 가지마요 뒤를 빼 뒤를 빼 뒤를 빼 야아 처음 써봤다아 흐흐흐흐 야아 선제 궁극 처음 해봤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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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이럴때 쓰려고 해 뭐임 오우 안통했네 자 저도 레벨업이 사천 밖에 안 남았어요 4천 남았어요 사천도 아니나 삼천 육백 자 이거 다 나냥님 주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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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냥님 다 주고 이건 동굴로 게임 주고 음 아 뭔가 또 많아졌어 나 저 작물 어떡하지? 팔긴 팔아야 되는데 어 나는 마법사가 아니라 완두법사야 아주 완두가 가장 효과가 좋아 내가 원래 자주 쓰는 거미줄과 그리스도 잘 못쓰고 있고 그거 쓰면 파티가 원거리 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없어요 나 그래서 지금 어 마법법만 겁나게 쓰고 있는거야 매직미사일하고 어 여기 못가네 아니 위에 절벽이구나 암벽등반 해야돼요 거기 야 무슨 위에 정말 눈뜨고 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 저런걸 알 수가 있어 이거 저거 다 뒤졌나요 근데 안 뒤진거 같은데 안 뒤진거 같은데 안 뒤진게 없어서 다른사람꺼 뺀는 애들한테서 챙겨봤지 머릿가죽은 이게 나중에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팔면은 돈 좀 되잖아요 조금씩이지만 개당 50개니까 10개만 해도 500개야 티크로마 태산이 어 티크로마 태산을 정말 몸으로 뭐야 느낄 수 있는 머리가죽이 근데 슬슬 우리의 츤데레가 나왔다 츤데레 아 저 포트레이트 때문에 죽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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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들 아니에요 플레이밍 비스트를 죽이는게 더 나아요 네 둘 다 죽여요 일단 쟤부터 죽이죠 Queq 영 죽이는게 맘에 안드는 커뮤니로 야的时候 Smash 어 공격해요 아니야 자 미안하옹 자 이제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다 아니 안 돼! 안 돼! 봐라! 봐라! 에헤헤! 내가 잘 보냈다! 봐라! 난 좀만 더 가까이 갔으면 때리기 쉽었는데 내가 먼저 쳤어요 에이 내가 가까이 있었던게 다행이다 대신 내로님을 작동할게 자!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뒤로 빼요! 아아! 내가 뒤로 빼요! 내가 뒤로 빼라! 내가 뒤로 빼라! 내가 내가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나 화형 공격해도 되잖아 화형 저항력 높죠? 아닌데 먼저 그... 가셨을 때 들레님만 있을 때 어떤거요? 아 술 마신거요? 예 아 술 마신거요? 예 아어씨! 시간정지 오오! 다 버텼네? 이것도 버텨봐 아이고 이거 죽었네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아 저거 계속 있네 아 저거 계속 있네 왜케 많이 나와 백복 주문이 다 돌놨다 잡아요 지금 열심히 그... 화살 주셔가지고 협 showcased 그 풍성 특수 화살은 um 검이다 검이야..? 아잇 마지막 매직미사일 어엇캐 오늘 하루치 마법 오오! 어이오오오 뿅 뿅 에이 잘못썼다 여기 뭐있나 뭐있나 좀 보자 13골 되있네 어 누구한테 맞는거에요? 거기도 있어요? 엄청 많아요? 자 어 들레느님 먼저 가요 파이어 볼 속에 흐흫 와 나쁘다 이거지 들레느님 앞으로 가 내가 파이어 볼 속에 나쁘다 정말 나쁘다 아 왜 나빠 화형저왕 반지를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이럴때 쓰면 그저 고기발빵 아니 우리 참 이거 그지맡시다 그나저나 늑대님 이거 빨리 주워서 늑대님 줘요 잠깐만 정리를 좀 하고 잠깐 환상탐지 내가 있나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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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없네 누가임매 니가 산성이 거미라고 해도 어이 아이고 내갈리라고 마법봉을 쓸 수 있는 캐릭이 나니까 마법봉을 열심히 써주는거야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미치겠네 소리 계속 안깨는데 저거요? 자야되요 아까 잤는데 안깨요 에?? 잤다구요? 아까 베르구스트에서 잤는데도 안깨는데 아 맞다 여기 여기 오자마자 한번 잤죠 근데 왜 안깨지 다시한번 잡을까요? 어? 아니 뭐야 아 이런 자 자 자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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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까이 가면 안되데 아유 나 몰라 예 랩업 아니 근데 이렇게 안하면은 화살에 맞아 죽어요 무조건 돌격하는건 블레이네님 하나로 결정 무조건 돌격하는거야 이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격을 내지 않아요 자 없나요 더? 다 했나? 4레벨 주문을 쓰고싶다 3레벨 4레벨요? 네 4레벨 헤헤 겹쳤어 막 겹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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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못됐잖아 에이아이를 쳐야겠다 에이아이를 쳐야지 자동공격이 되니까 에이아이를 쳐야지 자동공격이 되니까 잠시만요 한번 다시 됐다 어우 뛰었네요 아 하루를 쉬었어 하루를 쉬었어 와 레질드는 소리도 안 나겠네 이거 근데 드레드 너님은 왜 그 군림할때 몇 플러스 몇이라고 보이시는 아 그게 저기 옵션을 키는 데가 있어요 아 얘도 잠깐만 좋은거 같아요 되게 아 아 뭐 그래 그래 가요 고 길이 어디죠 어어 이쪽인가 아 아 이거 삼국지를 뭐야 왜 안 돼 오케이 네 우와 암 그 옵션의 게임플레이에 보시면 피드백이라고 있어요 네 명중굴님을 펴드시면 돼요 아 피드백 와 감사합니다 하 뭘 감사해요 아 알려준거야 네 저는 참 불친절한 그거죠 나쁜 내로님 저요 누가 넣어주셨어요? 제가요 1자리 나왔어요? 네 어 전투망치 1자리가 나오나? 저 티클롱만 태산이라고 저거 머리카락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지고 하면은 이게 도적 캠프 끝내고나면 못팔아요 네 그렇죠 그니까 쟤 죽이고나서 광산가기전에 한번 들리면 다팔수있죠 한꺼번에 뭐야 얘는 쟨 누구야 야 너 누구냐 어 내지 미사일 쐈는데 없어졌어 ㅋㅋㅋㅋ 다 이렇게 뭔가를 죽이려고 사력본무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템 먹을거있나 궁금해서 ㅋㅋㅋㅋ 명성떨어지면요 누구탓하시려고 모든 원흉에는 내로님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잠깐만 아니 그 왜 너 뭐야 인마 가hu 그 그 드레드님은 황금의 기사 아니야 색깔이 어 색깔 바꼈다 드레드님 바뀌었어 구분하기 힘들어 드레드님 빨리 아까 그 녹색으로 바꿔요 근데 제 눈에는 녹색으로 보여요 가부지 입은 거 아래에 원이 있잖아요 아래에 원 아래에 원이요? 아래에 자기가 골랐다고 동그랗게 나오잖아요 아 그거요? 옷이 아니라요? 빨갛게 나오고 적하고 구분이 안돼요 제가 자 가죠 도저캠프에요 근데 저게 뭐에요? 14 플러스 1이라는게 이게 그러니까 타코 있잖아요 타코가 0을 맞추려면 필요한 수치잖아요 근데 이게 20명체를 굴려요 20D라고 그래서 이거를 굴려서 15면은 저는 0까지 맞게 되어있는데 왼손이니까 이게 저기 아까 말씀드린 피드백을 키시면 자기께 명중굴림 어떻게 됐는지 다 나와요 어 잠시만요 일단 다 보여주세요 뭐야 뭐야 이거 저 점점 타격이 낮을수록 좋은거 아니에요 PS님? 잠깐만 살짝 가까이 낮아도 차격이 될수록 좋죠 자 야영지 가도록 하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죠 여기 어 거기 가면은 네 머리까지 폭탄다면서요 여긴 해결하면요 여긴 해결하면요 여긴 해결하면요 여긴 한 번까지는 팔 수 있어 마지막에 아 그래요? 예 아 여기 갔다가 다 클리어하고 베레고스로 가야되요 예 뭐 돈 쓸 일이 뭐 어 많은데 아무것도 안쌌어요 오 아 이것도 이렇게 바뀌었다 소리는 똑같네 잠시만요 야 이럴때 이게 일치정지를 꼭 눌러줘야겠다 다 퍼질려고 할때 제 화면을 봐 시작하니까 내 눈이 아파져 자 잠시만요 제가 음악을 듣고 갈까요 아니면 바로 어 다시 할까요 아 제가 화장실이 급한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음악을 듣고 가죠 부탁드릴게요 네